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를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보내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려요 이거요? 가사는 제가 외우고 있지만 또 가물가물할까 봐 컨닝했어요 근데 저게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저게 보인다니까 신기한데요? 딱 걸렸어 생각보다 글씨가 작은데요? 이거 보이세요? 그렇죠 작은 거죠 네 보여요 저는 이렇게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한 두 시간에 핸드폰 글씨 잘 안 보이거든요 나도 여기 멍할 때 많아 나보다 더 나쁠까? 아니 뭐 네 줘봐 줘봐 이거 보여? 아까 거리가 이렇게 있었지? 읽어봐 자 사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낌으로는 이 가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수 장은숙 씨는 어떨까?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고 보인다 20대 때도 제가 2.0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렇게 근데도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어느덧 촬영을 마친 두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갑자기 너무 밝은 것 같아 이건 아기들하고 놀 때 까꿍 이건데 엄마 없다 언니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? 홍채 근육 운동에 좋대 홍채 근육 운동? 그리고 또 시력 개선 강화 빛이 들어오지 않게 눈을 가려주면 동공과 홍채가 열리게 되고 반대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동공은 닫히고 홍채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홍채 근육이 강화되면서 수정체의 조절력이 키워지고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